인터서버 새로나온 신규 맵 인터서버 들어가볼게요 여기가 월드인데 여기 차례대로 항무지가 가장 약한데고 서리숨결구원이 두번째로 센데 공허의 안개숲이 가장 센곳 그래서 나는 첫번째 맵은 안가고 두번째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가봤거든 아까 아침에 뭐야 여기 이거 뭐야 사람들 왜 이렇게 몰려다녀 무섭게 뭐지?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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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는 많이나 주네요 아 아 아 아 고래 뽑았어요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키키 사서버네 어 어 어 거스트롱 경기 하하 흐흑 장난하냐 아니 곰이 다 쓰레기 몬스터네 어 변환할때는 해놨어요 노카를 그저는 없는데 사냥할만해? 그거 뭐 뭐 괜찮지않나? 잘 몰리지않아 뭐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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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무기가 아닌 다른거 날리신분들도 어? 할 수 있게끔 무기 복구권이 아닌 통합 복구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놓고선 뒤에 한장 주면 또 섭섭하죠 어? 두장을 준비했습니다 딱 이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진짜로 근데 금강선은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거를 민심잡기를 존나 잘했어 그래서 디렉터로서 성공한 디렉터인데 민심잡는거를 뭐야 이거 뭐야 이거